안녕하세요 부자인 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여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9일 저녁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메타 맞춤형 AI 칩을 출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해당 내용을 토대로 SXL 투자에 대한 세가지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한번 증시를 볼까요? 킹달러 때문에 킹반내 순익 3조 줄어든다는데 뉴욕증시가요 FOMC 빅테크 실적 대기하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방심은 금물, 금값된 금, 조점주의고 금값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중국판, 밸류업, 기대, 홍콩, H지수, ELS, 바닥 찍었나 등등이 있습니다 우선 업종 상위 보시면 에너지 장비, 인터넷과 카달로그, 수온사, 유리기판, 전선, 근력설비 등이 있구요 환전고시 환율을 보시면 미국 원달러 환율이 오랜만에 내렸습니다 1원, 1378원 그리고 국제시장 환율 상고로 보시구요 금리, 금리 오르고 있고 유가도 오르고 있구요 금시세는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원자재도 지금 구리납은 올랐고 천연가스랑 옥수수는 내렸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 잠시 볼까요 코스피, 코스닥 이 좋았죠 오늘 코스피는 2687.44포인트로 플러스 1.17% 상승 코스닥은 869.72포인트로 1.51% 상승 코스피 200은 364.48포인트로 0.96%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보시면 개인만 매도를 했고 외국인 기간 매수, 코스닥도 역시 개인만 매도를 했구요 외국인 기간은 매수했습니다 인기 검색 종목 잠시 해보시면 삼성전자는 보압이구요 하이브 요즘에 핫이슈죠 상승했고 HLB는 하락했습니다 에코프로도 보압 코스콜딩스, LS에코에너지, 피롭틱스, 에코프로 BM 하나솔루션, 대한전선 등등이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구요 그리고 업종별 시세라든가 테마별 시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구요 외국인 순매수 보면 APR, 현대차, LG화학 외국인 순매도는 오랜만에 삼성전자 매도를 했네요 SK하이닉스 매도 더 좋은 비즈온 기간 순매수는 커넥트웨이브, SK하이닉스 기간 순매도는 현대, 모비스, 삼성전자 기간은 계속 삼성전자를 팔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탑종목으로 보면 상한가가요 ST큐브, YC캠, 하한가는 태양기계 상승은 재룡산업, 대원전선우, 코스나인이 있구요 고압은 삼양홀딩스우, 데유플러스 하락은 IM, 엄지하우스 거래량 상위는 대원전선, HB테크놀로지, SDM 폴라리스, AI 등이 보이구요 고가 대비 급락은 IM, 저테크놀로지, IOK, UID 등이 보이구요 시카초깅 상위 종목, 열 종목 보시면 삼성전자, 보압이었구요 SK하이닉스는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1.07% 그리고 나머지 LG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우, 현대차, 기아, 셀트리온, 포스콜딩스 KB금융이 오랜만에 올라왔네요 네이버가 떨어지구요 시카총액 열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증시 잠시 해볼까요 해외증시가 지금 진행중에 있죠 아우산업은 38,363.88포인트로 플러스 0.32% 상승 중에 있구요 나스닥종합은 15,998.85포인트로 플러스 0.45% 상승 S&P500도 5,113.35포인트로 플러스 0.26%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니케이나 상해종합 상생 영국은 상승했구요 반면에 프랑스하고 독일은 하락을 했습니다 뉴욕증시 FOMC 빅테크 실적 대기하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라는 부분도 있고 미국채 10년물 금리 하락의 코스피 상승 그 외에도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지표 볼까요 미국 원달러 한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78원 1원이 지금 내렸구요 달러 일본에는 158.05M 수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맵을 한번 볼게요 코스피 맵 보면 삼성전자는 고압이죠 종가가 76,700원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1.07% 하락한 175,900원 LG에너지솔루션 1.75% 상승 삼성전자우 0.62% 상승 네이버 카카오 상승했구요 현대차 기아도 상승했고 KB금융 신한지주 상승했습니다 SK, 지주사 그리고 삼성물산은 하락을 했네요 마이너스 0.73% 셀트리온은 4%대 상승을 했구요 코스콜딩스도 3.17%나 상승을 했습니다 HMM은 무려 6.23%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이어서 코스단 맵을 한번 볼까요 코스단 맵 보시면 에코프로 VM 플러스 1.27% 상승 에코프로는 보압이었구요 알테오젠 1.61% 상승 엔캠은 무려 6.6%나 상승했구요 슈젤도 6.26% 상승 솔브레인도 5.05% 상승 등등 상승한 종목들이 보입니다 이어서 SMP500맵 한번 볼까요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3% 하락 애플은 무려 오랜만에 3%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글 마이너스 2.07% 하락 메타도 마이너스 1.84% 하락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0.52% 하락 중에 있구요 AMD는 반면에 1.48% 상승 아마존 0.79% 상승 테슬라가요 무려 10%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0.61% 대다수의 기업은 혼초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구요 티어 앤 그리드 잠시 보면 현재 아직도 공포 상태죠 44포인트로 지금 좀 있으면 유트럴로 넘어갈 요즘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구요 그리고 에스엑셀 멀봉차트를 볼까요 멀봉차트를 보시면 지금 2022년 1월 1일 74.21 달러 찍고 1년 동안 하락을 했죠 그러다 2023년 초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벽산병 그리고 흑산병 조정을 받고 정고점을 양봉으로만 뚫었죠 뚫고 상승했고 3개 한 세트 5개 한 세트로 지금 진행이 됐구요 이번 달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한 세트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다가 거의 10선 월봉선이 10선까지 터치하고 지금 올라갔죠 5선도 회복했구요 오늘도 보니까 상승을 하고 있네요 39.8380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 보면 어 좋은 양봉이 터졌죠 이게 이제 장때 은봉이 터지고 나서 장때 양봉이 거의 절반 이상을 잡아먹는 장때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상승할 거야 라는 시그널이 또 발생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도 지금 상승 하고 있죠 하시면 될 것 같구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메타 맞춤형 AI 출시를 했는데요 페이스북의 모기업이죠 메타가 최근 자체 개발한 맞춤형 인공지능 칩 2세대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번 출시는 인공지능 기술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임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례죠 메타의 2세대 AI 칩 MTIA 이름이 붙여졌고요 1세대 대비 성능이 최대 3배나 향상됐고 5nm 공정기술을 사용해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칩 출시는요 다음 같은 3가지 측면에서 SXL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구요 첫번째 이제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의 가속화를 아마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싶고 레버리지 효과를 통한 수익 증대 기회 인공지능 시장의 투자 가치를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선 첫번째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 가속화인데요 메타 2세대 AI 칩 출시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되고요 실제로 메타는 이미 데이터센터 16곳에 MTIA를 구축하며 운영하고 있고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 있다고 하네요 인공지능 기술은 스마트폰이라든가 자율주행 자동차 VR 가상현실이죠 증강연시 AR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수익 증가 그리고 수익 증대 그리고 주가 상승으로 이렇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두번째로 레버리지 효과를 통한 수익 증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SOXL은 IC 반도체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 확대하는 레버리지 테프죠 3배 레버리지입니다 즉 IC 반도체 지수가 1% 이렇게 상승하면요 SOXL은 이렇게 3% 상승하고요 반대로 IC 반도체 지수가 1% 하락하면 이렇게 3배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메타의 2세대 I-칩 출시는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 같고요 반도체 지수 상승을 촉진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SOXL 투자자들에게 레버리지 효과를 통한 수익 증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 세번째 장기 투자 가치인데 메타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죠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메타의 주요 플랫폼들은 모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메타의 2세대 AI 칩 출시는 이러한 메타의 인공지능 기술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장기적으로 볼 때 메타는 인공지능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SOXL의 장기 투자 가치를 높여줄 것으로 보이네요 물론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SOXL 투자의 경우 레버리지 특성 때문에 시장 변동성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겠죠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지거나 경쟁이 심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즉 아래는 SOXL의 월봉 차트인데요 지금 이거는 전의 시간이라서 하락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럼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의 내용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메타의 2세대의 AI 칩 출시는 인공지능 기술 경쟁의 새로운 막을 여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할 거고요 SXL 투자자들에겐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절대로 주식 같은 경우는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구조죠 3배 레버리지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레버리지 특성의 특성으로 인해 시장 변동성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겠고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도나 경쟁 심화 등에 불확실성도 존재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충분한 정보 수집 그리고 분석 그리고 자신만의 확신이 들 때까지 돌다리도 우리 건널 때 두들겨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하나의 SXL에 만약에 확신이 없다 그럼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있다 그래도 어 누구의 말 저 제 말도 믿지 마시고요 자신만의 이제 어 관점과 확신을 가지고 확신이 쓰셨을 때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제 말과 다른 사람 유튜버 경제에 관련해서 SXL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자기의 소중한 돈을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께 좀 더 좋은 그런 뉴스나 아니면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큰데 어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도 할 수 있고요 여러모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어 한번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심정으로 모든 어떤 자료나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어 그렇단 말이지 한번 내가 한번 분석해 보고 내가 확신이 들 때까지 한번 노력해 보겠어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인공지능 기술은 분명 미래를 바꿀 핵심 기술입니다 어 하지만 SXL 투자는요 이런 변화의 물결을 타고 나아가는 어 어떻게 보면 이런 변동성이 크죠 어마무시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상행 할 거다 라는 그런 확신이 들면은 조금씩 떨릴 때마다 사면 어 이 변동성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자신이 본인께서 공부하셨을 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도체가 안 쓸 거야 그럼 이렇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점에 산다고 해도 수익 수익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어 자산이 녹아버리는 어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 잘 판단하셔서 이게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어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구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